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져서 키우고 게임도 하는 다마고치를 제발 선물로 주세요. 왜냐면 요즘 가장 핫한 옷 제가 갖고 싶기 때문이에요. 아 그리고 제가 많이 안 울었어요. 알겠죠? 뻥 치시네. 뭐 안 울었거든? 거짓말 하지 마. 너 말랑이 다 뺏겨가지고 노래 틀어서 와가지고 에이 말랑이 다 뺏겼어 이랬잖아. 내가 다 봤거든 다 봤거든 다 봤거든? 진짜 그거는 왜 말하냐고 산타 할아버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왜 말하냐고 그래 너 그때 안 울었지. 다시 달라고 기도해. 저희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안 나쁘쌤. 할아버지 제발 제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안 울고 엄마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. 할아버지 제발요. 진짜 쟤는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네. 아 주 brace 옥길 님들. 솔직히 말해보세요.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 없다. 가능하다. 있다고 생각하면 1번. then 없다고 생각하면 2번.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1번 uh douca야 산타 할아버지 있지? 길 orada 귀엽다. good baby 꼼꼼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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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선물을 很有 surprise 처음봐 아우 허리야 아 여기 있구나 선물을 드리도록 해야지 오우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다 있네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내가 허리 파는 게 자자 아 및 먹어볼까 음 맛있다 어 어 아아 내가 이러고있을 때가 아니지 다른 집 아이들도 선물을 주러가야지 아 someplace 뭐해? 무슨 소리지? 큰일 날뻔했네 가맞으면 걸릴 뻔했어 오, 산타할아버지? 산타할아버지? 할아버지? 하아 산타할아버지? 안되겠다, 마법의 창가로 빨리 가야겠다 서둘러 가야지 아우 우와, 선물! 우와, 내 선물이다, 내 선물! 아, 뭐가 들었지? 궁금하다 케케케! 에, 에, 뭐가 들었을까? 케케케 케케케 에, 크리스마스 선물 케케케 에헤 어? 대박! 만지는 다음 오치다, 진짜! 짜! 이거 만지는 다 마거치야! 우와! 뚜등 뚜듬 뚜듬 우우우우우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. 안녕, 반가워어 이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우와, 뭐지 이거? 고무같은 거 있어 오 엄청 부드러워 말, 랑이야, 말랑이 어 말랑뿐이 12월 10 5 6 오케이 10시 오 딱 10시인데 10시라고 했어 오! 간다! 뿅뿅 뿅뿅뿅 뿅뿅뿅 어 누구지? 신기한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오오오오 오와 내 손가락 들어가니까 여기 손가락 그림이 나와 어 이렇게 하면 점프 됨 에에에에에이 점프 다음에 나야 예쁘게 옷을 입혀주고 싶어 아 재밌다 케크케 잘림먹여야지 오오 이렇게해서 어오 votedbox 어머 먹어 먹었어요 어 진짜 먹어 후우우우우우우 미니게임 뿌니파크 뿌 니파크로 고고! 뿌니퍼크에 도착했습니다 뿌니점프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작 어떻게 하는거야 무서워 아니 아니 아 나 알았어 이제 꽃게 가라고 꽃게 가라고 꽃게 가라고 아 나 안 할래 아 너무 어려워 뿌니점프는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진짜로 방향이 조금 억울하게 된다 봐봐 딴거 해볼게 뿌니댄스 이거 해볼게 나 춤은 좀 잘 칠 수 있어 방금 보고 뿡뿡이니까 뮤직 스타트 지금 이렇게 생긴거는 안에 손을 넣어서 이걸 하는거고 냥 냥 냥 냥 냥 냥 어 봤지 나 좀 하지 아 이제 미니게임 했고 이제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해줘보겠습니다 해 목욕 해주겠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줘야지 우와 진짜 깨끗해졌어 갈아입히기 아이템 산타 아이템 있어 돈 내라는건가 결정 우와 우와 삼각모자 완성 오 귀여워 오우 산타 할아버지 됐네 잘 됐다 헤헤헤헤헤헤헤 그 다음에 보니선물 어 선물이 없다 왜냐면 비니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못해서 거지여기 때문이다 아 못해도가 아니라 나 잘한다고 아 재밌다 캣캣캣 안녕하세요 야 오리온 어? 6학년? 야 6학년 이거 뭐라? 만지는 다마고치 캣캣캣 나도 그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 야 나도 해보자 어 해봐 야 나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됐다 에이 산타 할아버지 우리 아빠야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 나랑 눈 마주쳤어 야 너 꿈꾼거야 헤헤헤 아닌데 자다가 소리나서 깼는데 진짜 산타 할아버지 있었는데 여기에 야 이거 느낌 되게 좋다 만지면 점프한다 재밌지 재밌지 캣캣캣캣캣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다마고치 선물받고 놀기 대 성공 우와 우리 김아리노키님 너무 귀여워 우와 이렇게 그림 그려줬어 너무 이쁘다 이거는 이거 양갈레인가? 소란가? 어 여기까 양갈레 오비키 백설아 스텔라네 좋지요 하고 있고 오마이비키 언니 사랑해요 아 그리고 너무 귀여운 김아리노키님 너무 예쁜 그림이랑 편지 감사합니다 저기다 붙여놓을게요 사랑해요 우와 그림 진짜 잘 그려 오비키 백설아 스텔라 우와 여기 샤샤랑 오마이비키 두구두구두구 어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양예준이라고 해요 오 양예준옥키님 반가워요 저는 52화부터 105화까지 봤어요 제일 재밌었던 건 102화였어요 구독 좋아요 우와 52화부터 근데 몇 탄지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새셨나봐요 대단하다 오 스티커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게요 체크 포인트 스티커 그다음에 스키시 오 느낌 좋아 감사합니다 양예준옥키님 오마이비키 정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언제나 같이 영상에서 재밌게 놀아요 사랑해요 안녕